일본의 지진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3월 3일 목요일에는 미해연에서 진원의 깊이가 350km의 무감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미해연에서 신발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상징역에 신발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어제 3월 3일에는 교수 지역에서 3번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효과나다역에서 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연 사스마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쿠오카 북서해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오카는 얼마 전에 큰 폭발음과 함께 땅울림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던 바로 그 지역이며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대지진 발생 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균형을 잡는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에서 연속 3번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지진 발생이 없습니다. 또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제 3월 3일 초승달이 후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초승달이 후 강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수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현재까지 지진이 멈춘 상황이므로 동북지역 쿠쿠시마형과 니아기연에서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남태평양 바노아토와 피지 그리고 통과와 뉴질랜드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 지진의 패턴이 북쪽과 남쪽의 균형을 잡는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연속 발생하거나 강진 이후에 도카라열도 그리고 규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입구 규슈 지진 이후에는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제 또 발생한 3월 3월 목요일 이시가와연 노도지방의 지진 이후에는 기우현, 나간우현, 관동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쿠릴렐도 쿠릴레구에 지진 발생 이후에는 일본해구 동북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해 쪽에 지진이 줄어든 것 역시도 추후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동해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에는 동해 쪽에 이시카와 미가타 지역에서 진도 4 이상의 강진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동해 쪽에 지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어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던 효과나다 해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고 쿠쿠오카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규모 6클래스의 지진과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규소 기리시마산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효과나다 해역의 지진이 다시 시작되었으므로 규쇼 지역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옐로스톤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미국 옐로스톤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옐로스톤은 미국 와이오민주와 몬테나주 그리고 아이다오주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입니다. 황성분으로 인해 돌이 노랗기 때문에 옐로스톤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 평원, 간월원천 등이 질비하고 온갖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관광지로 인기 높으며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다 간월천과 온천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슈퍼 볼케이너가 존재하고 이게 폭발하면 세계적인 재난이 닥친다는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210만 년 전 이 화산은 경악할 만한 크기의 폭발을 해서 이 대륙의 상당 부분을 화산재로 덮었습니다. 당시 폭발 규모는 1980년 세계를 놀라게 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의 6천배에 달하는 화산재를 꾸며내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만일 현재 상황에서 터졌을 때의 예상도도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터지는 순간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바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화산은 폭발 시에 엄청난 충격파를 전달해서 거대한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 지진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지진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대지진과 화산 폭발 때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와 화산재의 급류 때문에 화산 주변의 생명체는 거의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무려 약 965km나 떨어진 지점까지 위험한 화산재를 뿌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규모의 화산이 폭발한다면 그 역파로 일으키는 기후 변화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거대한 양의 이산화항과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 기온이 극강화하면서 작물 재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햇겨울과 같은 이치입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전세계적인 한량화와 가뭄으로 많은 지역에서 농사가 흉작이고 기근이 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옐로스톤 화산은 이것보다 훨씬 큰 엄청난 기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화산의 크기 자체가 다른 화산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의 이런 어마무시한 위험성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냉각되자 옐로스톤과 세난드레아스단층의 핵공격과 전략미사일 타격 등을 가해 화산폭발 및 해일을 발생시켜 미국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폭발 주기가 60만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폭발이 64만년 전에 있었으므로 머지않아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최근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옐로스톤에서 최근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